호남선 천리길 호남선 천리길에 끊지 못할 주사이 서로 보고 싶어서 서로 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약속한 6월 열 하루 그날 목포역에서 나는 그대와 반가웠게 만나던 때가 바로 오후 일곱시 십분이었소 한 많은 바다 나우에 기적소리 울리며 떠나가는 연락선 떠나가는 연락선 사막도를 지날 때 나는 울었어 정든 내 사랑이여 목포항에 없어 허락 그대는 가고 나만 혼자 외로이 서울로 왔소 지눕사 지하 지하 한글자막 by 한효정